안녕하세요. 자주 혼내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일단 오늘하고 다음주에 하는 게 이론 충전인데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이걸 구성했냐면 올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테마를 40개 잡은 거예요. 40개. 그러면 번호가 40개 있을 거야. 원래 1번이 편집을 할 때 테마 1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편집이 약간 그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40번까지 있거든요. 맨 끝에가 40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40문제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매년 나오는 거 플러스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잡을 때 제가 작업을 할 때 모든 내용을 다 하면 이론을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 의미 없고 정답될 수 있는 내용만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이게 테마 40개 한 장짜리 있지. 그거를 조금 더 보완했다고 보시면 돼. 그걸 보완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마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있다가 이 2번과 관련돼서 파생돼서 나오시는 부분은 테마를 하나 더 잡았어요. 이렇게 2-1 이렇게. 잘 보면 다시 1이 있는 게 있어. 그거는 테마와 연결돼서 추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걸 잡은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문제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신의 엄청 쓴 겁니다. 그래서 테마가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 50개. 정확히 말하면 50개 정도.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이 정도 잡는데 60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대신에 여기는 싹 다 외워야 돼. 그래야 정답이 보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용이 적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용 늘리면 안 돼, 절대. 내용 늘리면 끝이 없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걸 먼저 외운 다음에 난 이게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이론 나중에 중간중간에 이론 좀 넓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지금은 우리가 학교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보시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완해서. 그럼 완벽한 정리가 되는데 나는 시간이 별로. 여섯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럼 이걸 먼저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아서 얘를 먼저 암기를 하시라고. 딸딸딸 외워버려 그냥. 페이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가서 다섯 개 지문이 나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그중에 하나가 답으로 걸릴 확률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뭘 찾는다? 정답을 찾는다니까 정답을. 정답 찾고 오는 거 맞지? 그렇지?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한 시간에 테마를 다섯 개씩 나가면 돼요. 다섯 개씩. 5, 4, 20이잖아. 네. 그럼 다음 주에 5, 4, 20 하면 되지. 맞나요? 네. 자, 가겠습니다. 국계법만 가보죠. 자,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시면 여기 매년 나오는 게 이거 나와. 테마 1번. 테마 1번.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먼저 이거 두 개. 여기다 밑줄 한번 가볼까? 광역계권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의 수리권자 보이시죠?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광역계권 지정권자가 나오거나 광역도의 수리권자가 나옵니다. 답은, 정답은. 이걸 꼭 외우고 들어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지정권자랑 수리권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지정권자 몇 명이지? 두 명밖에 없지. 국장하고 누구? 도지사. 두 명이에요. 국장이나 도지사는 일단 첫 번째 논점. 지문에 지정해야 한다는 맥스야. 그럼 할 수 있다. 그걸 먼저 찾는 거야. 첫 번째. 지정권자를 보기 전에, 지정권자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시기 전에 이 형태를 보시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 지정권자가 맞는지 두 번째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광역계권 지정대상직을 몇 개로 나누죠? 두 개죠, 두 개. 두 개로 나누니까 지정권자 몇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그러면 반대로 이 두 명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 예를 들면 광역시장은 여기 있나, 없나? 없으면 싸대기 날리고 와야지. 그래서 오로지 광역계권 지정권자는 몇 명만? 두 명만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명만. 두 명 빼고 나오면 싸대기 날린다. 여기서 파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사례별로 다 외우면 너무 많아지니까 본질을 딱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신대. 그러면 보세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나와요. 시, 도에 걸쳐있다 이렇게 나와. 두 개 이상에. 그럼 이거를 시, 도, 위에는 자가 지정한다는 개념이 성입이 돼야 되거든. 예를 들면 본시험 가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 A도, A도. 그다음에 B도.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에 걸쳐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이게 변형이야, 변형. 그러면 이건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시, 도라고 하는 게 다섯 군데잖아, 지금.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 그럼 도도 포함되지. 그럼 강원도랑 경기도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그걸 외울 때, 원리를 정리할 때 시, 도가 나오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무조건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렇죠? 그럼 누가 지정하지? 도의사 위에는 국장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의를. 그래서 그렇게 약간 변형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가장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그냥. 어디에 걸쳐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변형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시험이. 그러니까 A도하고 B도에 걸쳐있다, 걸쳐지정하려고 한다. 이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자만 무조건 찾아. 그럼 국장에 있는 거 맞죠? 그럼 국장에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볼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돈이 잘 나오지도 않아. 같은 돈은 바꿀 것도 없고. 같은 돈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시군에 걸쳐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같은 돈을 관할하고 있는 누가?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더 하지 말고 끝.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 좀 복잡한 게 뭐예요? 이거 수리권자요.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판단하셔야 돼. 어차피 지문을 둘 중에 하나로 주거든요. 여기도 이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시도. 같은 돈도 여기 있죠, 지금. 그럼 이 지문이 뜬단 말이에요. 뜨면 지문을 읽으면서 맨 끝에 줄을 보셔야 돼요. 그 지문의 맨 끝에를 보셔야 돼요. 맨 끝에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정권자를 물어보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수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리권자를 물어보는 거야.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수립권자를 찾으면 돼. 그런데 수립은 원칙도 있고 얘기도 있기 때문에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가 수립하여야 한다가 되고. 이 밑에가 수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글자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글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의 본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바꿔서 틀리게 나오는 유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수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수립권자 물어본다고 해서 수립권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수립하여야 한다. 또는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위, 아래를 판단을 꼭 하셔야 돼. 실수하기 딱 좋거든.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질문을. 잘 읽어야 돼. 그럼 여기서 1, 2, 3, 4를 보면 여기 위에 있는 1, 2번이 내려와 있나요? 지금 내려와 있죠. 보세요. 여기 시도에 걸쳐 있다고 써 있지. 그렇지? 여기도 시도에 걸쳐 있잖아. 2번도 내려와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야. 왜냐하면 광역도시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이기 때문에 얘네가 연결돼 있다고 보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지정을 누가 했지만 국장에 했지만 수립은 국장 밑에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의사로 대답하셔야 돼. 맞나요? 이게 중요하지. 이거 국장으로 바꾸지. 여러분, 헷갈리라고.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싸대기를 두 대 쳐야지. 수립권자는 시, 도지사 공동으로 수입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 위아래를 바꿔. 예를 들면 보세요.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제가 바꿨잖아요, 지금. 그게 나온다고 시험에. 얘네를 바꿔치기에서 나오는 거야, 본시험이. 그럼 싸대기를 치고 와야 돼. 지정권자랑 수입권자를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돼. 구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같은 도의수입계획은 누가 수립하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소화가 되셔야 돼. 같은 도의수입계획에 따르면 지정은 누가 할 수 있고? 도지사. 시도의사 그러면 안 되고 도의사야. 도의사가 하는 거고 수립은 밑에는 내가 수립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수립하는 거냐면 시장수가 공동수입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 혼동이 안 되는 거야. 그걸 구별을 좀 해놓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숫자 외워야 돼요. 3, 4번 숫자 똥라미 쳐놓고 몇 년? 그럼 3년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현재 수립권자가 시도의사야. 그럼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겠지?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런데 100년 있다가 승인받으러 가면 안 되잖아. 몇 년? 3년. 그런데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승인청을 안 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수립권이 없어져. 맞나요? 누가 수립해야 돼? 국장. 그 얘기거든 지금.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면 국가계획 이렇게 써놔. 국가계획도 수립권자라는 건 누가 된다? 국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옆에다 살을 붙여놓으면 되지. 그런데 국가계획은 틀릴 사람 없잖아, 지금. 그래서 국장인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나요, 지금? 맞아요. 명확히 해야 돼. 첫 번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면 국장인 수립하는 거 맞지? 두 번째,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승인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국장인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싹싹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 여기 딱 잡아놓고 시험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됐고. 그럼 여기도 볼게요. 밑에 두 번째. 같은 도의에 속해 있으면 시장군수 공동수입하는 거 맞지?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지? 도의사. 여기도 몇 년이야? 똑같지, 뭐. 그런데 3년 지났어. 그런데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청을 안 했어. 맞죠? 그러면 수립권이 없어지면서 누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도의사가 수입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다 연결이 되었잖아, 지금. 여기도 이 숫자를 꼭 외우고 들어가야 돼. 3년을 주는구나. 승인청하는 게 아니라 3년이구나.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5, 6, 7은 예외예요, 예외. 여기 5, 6, 7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원과 요청 맞죠? 맞아요, 요청.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우고 다시 볼게요. 시, 도에 걸치면 시, 도의사가 공통수입하는 거 맞지? 둘이 수입하는 거지, 그렇지? 시, 도의사가 수입하는 거야. 그런데 시, 도의사가 둘이 수입하기 어렵대, 힘들대. 그러면 국장을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냐면 행정천끼리 부탁하는 게 요청이잖아. 요청할 수 있거든. 요청은 다 있다잖아요.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때 요청은 같이 수립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국장이 요청받았잖아. 요청받아서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야 지금이고. 국장 플러스 시, 도지사와 같이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야. 누가 요청하면? 그럼 수립권자의 시, 도지사가 요청을 해야지. 이해되시나, 이거? 그럼 똑같은 원리로 시장수도 둘이 수입하거든, 지금? 둘이 수입하면서 우리끼리 수입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굴 찾아가서 도의사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요청도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잖아. 그럼 도지사가 요청받았죠? 요청받아서 시장수와 공동수입할 수 있나, 없나? 이 얘기잖아, 지금 이거. 도지사도 가능하다. 다 읽혀야지, 쭉쭉쭉 읽혀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럼 보세요. 시장수가 요청을 해서 시장수와 도지사가 공동수입하죠. 이때 이 도지사는 국장을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이거 하나, 국장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나오잖아, 시험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가 딱 별표가 돼야 되는 게 이거지, 이거. 얘가 하나 비네. 지금 짝수로 내려가거든, 지금. 왜냐하면 광역계권 지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으니까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가야 돼요, 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래 끝났어야 되잖아. 예정 하나 더 만든 거야. 그게 뭐냐. 협의라는 단어가 붙어있구나. 이거 조심해야지. 그럼 열어보세요. 협의를 통해서 요청한다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누가 가능한 거야? 시장군수 만이야. 시도의사는 안 돼. 조심해야 돼. 만약에 시도의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짐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 싸대기를 쳐야지. 그 뒤에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 뒤에 궁금한데 뭘까?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궁금하긴 무슨 X지, 뭐. 그러니까 여기 별표했잖아, 제가.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면 시장군수는 몇 가지를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도의사를 찾아가서 요청할 수도 있고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도 있지. 그러면 협의라는 단어가 없고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고 하면 단독수입을 요청하는 거야. 쏘곤 쏘곤 기억나시죠? 시험장에 가서도 그것도 기억나야 돼. 쏘곤 쏘곤이야, 쏘곤 쏘곤. 이거는 시장군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우린 수집하지 말자. 도의사한테 밀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받으면 단독인가 공동인가. 또 공동 그러면 안 돼, 이거. 단독으로 수집하는 거란 말이야. 정신 바차 차리고 봐야지. 혼자 수집하는 거야, 혼자. 협의를 거쳐 요청이 들어오면 단독수입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혼자 수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도 국장을 찾아가서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됐어. 퍼펙트하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사례형 문제 나와도 다 맞춰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본시원 가면. 어차피 답은 여기서 90%가 나옵니다. 얘네만 알아도. 나머지 애들은 사이드 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짐을 주는 것들은 관심 가지만 안 돼. 그동안 배웠던 알고 있는 것 갖고 문제를 푸는 거지. 본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론 충전인은 그걸 해야 돼. 내가 확실하게 이건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정답을 찾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추가적으로. 기초유사, 광역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기초유사는 이거 말고는 안 나와. 기초유사 정보체계. 이거 숫자 외워야 되겠다. 몇 년? 5년. 이렇게 외우고, 별표하고. 다 외웠지 뭐, 이거는.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구성력이 없는 계획 맞죠? 그래서 뭘 거쳐야 돼? 공군청의 계획에 하여한다.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타당성도가 있다, 없다? 없어. 나오면 싸래기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단어라는 얘기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핵심적인 상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4번은 뭐냐면요. 여기 네 글자. 조정신청. 조정신청. 여기 조정신청에다 밑줄 거여야지. 광역도시계획도 조정신청이 있나요?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조정신청이 있나요, 지금? 네.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지, 지금. 없으면 써놨겠어, 지금? 그러면 이 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공동으로 수입할 때만 들어가. 단독 수입은 안 들어가. 둘이 같이 수입하는 거야. 예를 들면 시, 도의사 공동으로 수입합니다라고 할 때는 협의를 못할 수 있지. 그럴 때는 한 당의 위인 국장한테 우리끼리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못하니까 내용 좀 조정해 주시라고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있어. 가능해요, 이거. 잘 나와요, 이거.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돼. 조정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지문에. 조정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조정신청은 시, 도의사, 국장한테 하는 건데 단독으로 할 수 있나? 공동할 수 있나? 둘 다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신청할 수 있다라면 똥그라미를 치고 오시라고. 다만 혼자 왔어. 한 사람이 왔다고, 단독으로 왔다고. 그때는 재협의 공고가 있는 거야. 맞나요? 이거잖아요, 재협의 공고. 이거 키워드,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고,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지문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조정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단독이 나와도 맞고 공동 나와도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재협의 공고는 어떻게 왔을 때만? 그렇지. 거기서 공동남 싸라게 치는 거야. 공동남 싸라게 치라고 써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나? 이거 함축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무슨 말인구나 이해하시면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죠. 또 하나, 조정신청을 받았대, 국장이. 그러면 이거 중앙자에 동그라미, 중앙자. 지방자 나오면 돼, 안 돼. 이런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이직, 지금 깔려있는 베이직 갖고 위에다 공부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됐습니다. 자, 수리 기준, 지침. 지침, 누가 정한다? 국자. 퍼펙트, 끝. 여기까지. 한 파트 끝났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